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려던 규제혁신회의가 돌연 취소됐습니다. 이례적인 일이라 뒷말이 무성한 상황인데요. 규제혁신의 강도가 약하다는 참모들의 판단 하에 문 대통령이 강력한 기강잡기에 나섰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다뤄보겠습니다. 평론가님, 회의가 불과 3시간 반 전에 취소가 됐거든요.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감기몸살에 걸렸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몸 상태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아요. 이낙연 총리가 건의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정격적으로 결정을 한 겁니다. 사실 1차 회의가 1월에 있었어요. 1월에 있었고 이후에 2차 회의가 이미 예전부터 잡혀있는데 불과 3시간 만에 회의가 취소됐다는 것은 물론 몸이 컨디션이 안 좋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 던지는 메시지가 따로 있던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갑갑하다, 갑갑하다 얘기했잖아요. 뭘 갑갑했을까? 그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왔던, 그때 회의 전에 나왔던 보고서가 나올 때마다 이낙연 총리 얼굴이 굳어졌다고 하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심각하다고 생각했답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나온 내용들이 알맹이 없이 재탕삼탕 전전권, 전전전 정권에서 나왔던 거 그대로 갖다 썼다는 것이죠. 이런 거 보면 국민들이 도대체 인정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대통령 규제 회의가 과연 부실로 취소된 것은 현 정부도로 처음이고 더군다나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진중한 캐릭터지 않습니까?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 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분노는 대한민국에 명확하게 살아있는 권력, 관료 권력에 대한 경고라고 읽혀집니다. 관료들은요. 장관이나 누가 임명하게 되면 3개월 동안 소위 뺑뺑뺑뺑 돌려요. 입 속에 혀처럼 관료들이 살살살 하면서 돌려요. 이걸 자기들끼리 얘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물을 뺀다고 합니다. 관료들의 이해에 대해서 확실하게 자기 편으로 만드는 거죠, 장관을. 그래서 자기 개념과 주식대가 없는 장관들은 다 말려 들어가 버려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현실에서 명확하게 관료 권력으로 남아있습니다. 교육관료, 나향욱, 다시 복직했지 않습니까? 퇴직금 다시 받아요, 그 사람. 국민들 개, 돼지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 받는 현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회의를 취소한 것은 그러한 관료 권력에 대한 명확한 경고 메시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평론가님, 이낙연 총리가 사전에 보고를 계속 받지 않았겠습니까? 받았죠. 그런데 며칠 전에 취소를 한다든지 아니면 연기를 한다든지 할 수도 있었을 텐데 당일 몇 시간 전에 한 건 좀 더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당일 몇 시간 전에 했다라든지 아니면 회의하다가 중단하고 취소한다라든지 어떤 경우에든 간에 이 부분은 명확하게 이낙연 총리의 건의에 의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인정했다라는 것은 현재의 문제가 당일 취소하든지 며칠 전에 취소하든지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공표한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사실 공직자들이 복지부동이라는 말씀 아시죠? 배를 땅에 부동, 이렇게 딱 대고 움직이지 않는다. 아무리 위에서 개혁하고 이 문재인 정부가 촛불 정부로서 국민들의 이해의 요구를 복무해야 된다고 얘기해도 딱 엎드려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것이 지금까지 관료 권력들의 행태라는 것이죠. 눈알만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지금 나오는 계속 이낙연 총리가 이전에 1월 달에 했던 규제혁신안에 대해서 보고를 해라라고 하니까 계속 들어와서 보고서리가 나오는 게 알맹이가 없이 계속 나왔다는 거 아닐까 굉장히 답답해했다는 것이죠. 이 상태에서 회의를 한다는 것은, 돈들의 회의한다는 것은 그냥 국민들에게 우리는 규제혁신을 위해서 이렇게 회의합니다라 보여주기시밖에 안 된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취소가 될 수밖에, 연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공직자들의 행태에 대해서 명백한 경고의 메시지 아니면 해석이 안 돼요. 말씀하신 지난 1월 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규제혁의 혁명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어제 회의가 열렸다면 이에 대한 후속 조치들이 논의됐겠죠? 논의가 됐겠죠. 그런데 논의가 되다가 어떤 식으로 되냐면 더 확실하게 규제혁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라라고 얘기가 나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나오는 인터넷 은행 문제라든지 우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내용이 없어요. 나오는 게 없어요. 뭐가 무엇뭐 때문에 안 됩니다는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바꿔주십시오라고 해야 되는데 바꾸겠습니다가 아니라. 이게 안 되고 있으니까 대통령이 이야기를 한 거죠. 아무리 장관이 이걸 바꿔라고 해도 실무자가 이거 못 바꿉니다 하면 못해요. 현실이 그래요. 실무자를 바꿔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실무자들이 무슨 힘이냐 관료 권력으로서 딱 이렇게 연대해서 자신들의 이해역을 딱 쥐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개혁이 안 되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는 충격요법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이런 연기까지 나온 것이죠. 심정이야만 충격요법입니다. 우버 같은 것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규제 개혁이 좀 시급한 분야는 어디라고 보십니까? 사실 이게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의 규제는요.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일일이 열거하는 포지티브 원칙이거든요. 이거를 포괄적으로 이거 예를 들어서 국민들의 인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만 빼놓고 심각한 이것만 빼놓고 나머지는 하십시오. 이런 네요티브 규제. 허용은 하고 사후에. 그렇죠. 이런 것들로 바꾸지 않으면 우리나라 규제는요. 공무원들이 가장 힘이 규제예요. 인가와 허가예요. 인허가와 규제하는 것에 힘이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안 놓으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힘이 든다. 이 부분이 가장 신경 써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유한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